이중훈 안녕하세요, 이중훈입니다. 네, 이중훈. 잠에서 깬 지... 20분밖에 안 내면서... 이런 것도 있어? 쉬는 날에 가서 밥 먹어. 야, 목소리 안 들리는데? 여기는 일일 매니저 김몽빈 선수고요. 오늘 저희 늦잠 잤어요. 한 13시간 정도 잔 것 같네요. 13시간. 병욱이 이빨 닦고 있어. 알아서 오겠죠? 꺼졌는데? 꺼진 거 아니야?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. 병욱이 형, 우리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? 몰라. 우선에 오면 되겠다. 병원에 오면 되겠다. 오, 와우. 동호야, 잠깐만요. 페이스북 있잖아요, 이거. 손에서 손 남는 거예요. 아, 따라오고. 근데... 근데... 손이 내가 더 큰 것 같은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호야... 어... 믿음직하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치? 공무선 형, 뭐, 쌀 따 들어가는구나. 쌀 쌓고. 치솔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여? 네. 뱀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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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넷쏘라야들 파트가 아니던데 어디갔다 늦게 오신 거예요? 넷쏘라 얘네들이 먼저 갔잖아 아.. 밖에 오고 내가 다 했다만 아.. 진짜.. 안 좋죠 너무 무하게 언제 가버리기? 항상 쉬운 말에는 이렇게 새해 형님들을 모시고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.. 이게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.. 성각대가 그냥 여기 있었네요 이 기능이 방금 형이 딱 센스 있었지 어제 성각대 참느라 진짜 생긴 생겼거든요 막 이거 빼가지고 해치시키고 막 거치대 어떻게 해요? 구성시키는 건가 여기? 구성시키는 건가 잘 나오는데? 어? 잘 나오셨네 뭐 써볼까요? 되죠? 네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뭐? 뭐? 헤어지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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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번 잘 살아봐 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지옥인지 모르는 걸 줄게 형아 어디 드라마에 맞니? 아 드라마 드라마에서는 그 현빈이 손예진이 없으면 평생 지옥에 살 거라고 그러고 난 약간 진짜 한국식 아이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대단하다 성숙 선배님이 진짜 잘 하신 거야 네 오늘도 잘 찍을 수 있어 네 저희 나가세요 아니 어떤 면출 라인은 이건 제 햄버거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네 먹는 거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먹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리가 좁아가지고 할 수가 없네요 빨리 팬들을 한번 한번 줘야지 한입 하실래요 이렇게 아아아 팬들 먼저 한입 줘 정호야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힘들다 어깨 아프다 카메라 말해줘 화보 촬영 중이에요?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야지 저희 지금 이제 호텔 들어와서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까 호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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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호텔 들어가서 아 아 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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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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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민해요 저희 이런 거에 게임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저는 파리 생제 레 마음 우기 위혁은 바르셀로남 가자 파페야 맬치기 퍼페 아 잘랐어 넥스x2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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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 바로 슛 나이스 아 굿본인거야 굿본 좋아 굿본 역시 레전드 팀밭팩 뛰어! 아 팝패야 뭐네 저요? 좋아 얘 젊은팩이 좋았어 잡아라 힙팔리즈 돈을 얼마씩 받은 거야 연소 축구를 왜이렇게 하는거야 약간 이게 편의 입장에서 하라니까 편의 이유가 있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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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바다 음박팩 빨라 다리기 빨라 다리기 빨라 슛 슛 슛 형 잠시만요! 배고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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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거든요? 이거 한번 밥 먹으러 가시죠. 마지막! 마지막이다 이거. 좀 참았다잉! 와 슈팅나봐. 경호씨 소금 한 마디 해주세요. 네 뭐 선수들은 잘못 없고요. 모든 게 잘못 책임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잘못 없습니다. 다 잘 잘못입니다. 자 준비해서 다음 경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이게 오늘 촬영에 같이 임해주신 저희 옆방 손님입니다. 빠이빠이요. 잘 가. 잘 가요. 고마워. 고마워요. 잘 가요. 잘 가요. 드라마 한 편 보고 잘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화이팅. 아 나 한마디 나 할 게 있나요? 해봐요. 구독과 좋아요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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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해요. 아 이거 구단에서 시켰니? 다 얘기죠.